이복현 씨, 윤 대통령 부하였죠. 성장성과 주주하는 등 기준을 충족 못 시키면 정권 그래서의 퇴출을 검토하겠다. 검사들은 항상 갑의 입장에 피의자를 다루니까 그냥 말이 나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공제적입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냥 성장성과 주주하는 등 기준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레소를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?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앞뒤를 딱 잘라가지고 언론들이 싣는 걸 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보면 한국의 정시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해져야 되고 조금 더 주주친화적인 그런 경영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죠. 그래서 자본주의 꽃이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회사 성장의 과실을 주주들이 좀 나누어 갖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자본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가 정시가 상당히 낙후가 돼 있죠.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업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. 많이 알려진 거지만 JP모 간 자산운용이 발간한 그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난 10년간 미국의 주식 수익률이 12.6%고 한국은 1.9%고 2012년부터 2022년도 다른 기관을 조사해도 여러분들 거의 비슷할 겁니다. 미국, 대만, 일본, 중국, 유럽, 한국 이렇게 기업이 부가가치를 계속 생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나눠줄 것도 많은데 최근 들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성장성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너무 낮은 거죠. 그러니까 한국 정시에 투자를 해가 돈을 벌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요즘에 조금 더 젊은 분들은 다 수학개미를 한다 해 가지고 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습니까?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일단 달러와 자산을 가지니까 원화가치 하락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위험을 좀 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다 밸류업 한국 기업들의 그런 가치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무리한 이야기입니까? 그걸 한국경제신문이 오늘 잘 꼬집었네요.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추주하는 이 미진한 상장사를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란 돌발 발언을 했다.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딱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니까 야 검찰 출신들이 참 거칠기는 거칠구나.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쁘게 하면 더 좋을 건데 이렇게 보는 거죠. 이제 배당률 높이라는 겁니다. 배당률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을 상장과 연계해서 테러를 막고 강제하는 방식은 동의하기가 어렵다. 이런 이야기를 감독원장이 하면 안 되는 거죠. 퇴출, 운우는. 굉장히 내 입에서 참 건방진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네, 검사지?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말을 시장의 어마어마하게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까? 이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? 배당, 자사주, 소각 등 주주, 한어는 회사의 중장기 경영 전략의 핵심인 만큼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온당하다.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분명합니다. 좀 더 주주친화적인 경영이 이루져야 된다. 그거는 분명한 거죠. 그걸 이제 시장에 전달할 때 조금 이렇게 곱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금관문이 일방적으로 주주하는 기준을 정하고 강제하는 방식은 밸류업 정책의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에도 없는 초강정적이다. 당연히 일본에도 없겠죠. 어쨌든 어떤 사람이 젊은 날 한 2, 30년 정도 한 업종에 여러분들 종사하다 보면 그 업종이 요구하는 그런 업무 처리 방식, 인간을 대하는 방식, 사고 방식들이 대부분 다 결정될 것 아닙니까? 대단히 거친 일처리 방식인 거죠. 그래도 한국경제신문이 그래도 점잖게 쓴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. 꼭 의사 정원 문제 처리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. 너 까 까 까라고 안 까? 안 까면 너 감방 집어넣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? 같은 거죠.